다음 편을 계속 슬레임 채우세요 어? 아주 빠르시면 extra 요렇게 딱 만들어 두 개를 꽂히는 다음에 한시만요 하이 큐 지컥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하이 큐하면은 이거 읽으면 돼요 다시 하이 큐 싸인 줄 봅시다 시작 하이 큐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의 박진영입니다 LG 헬로비디언 가야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방송체험스쿨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어린이방송인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지역민들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이하준입니다 지금부터 8월 1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 새롭게 담보인 김해 오픈 스튜디오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곳에 많은 사용객들로 붙잡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하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케이 잡고 싶시다 네? 아유 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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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의 이하준입니다 LG 헬로비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방송체험스쿨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어린이방송인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지영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김연우입니다 지금부터 8월 1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의 새롭게 선부인 김해 오픈 스튜디오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곳에는 많은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연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케이